어 깜짝이야! 뭐지? 이건 좁지? 누구지? 나는 내가 노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. 티? 누구야? 너 누구야? 누굴까? 내 정체를 알고 있는 사람이 구독해요 좋아요 사랑해요 오마이리키 다들 조용 조용 자리에 앉아 오늘부터 신기한 실험 하나를 하려고 해요 신기한 실험? 짠 여기에 두 개의 식물이 있다 한쪽에는 칭찬만 해줄거야 잘 자란다고 예쁘다고 너는 소중하다고 얘기해주고 나머지 한쪽에는 너는 별로라고 잘 못하고 있다고 나쁜 말만 해줄거에요 너무해 결국 어떤 식물이 더 잘 자라는지 실험해볼거야 네 너는 잘 자랄거야 예뻐 무럭무럭 잘하렴 바보 뿌 멍청이 해 괴롭히지마 선생님이 하라고 하셨잖아 너 수업도 못들었어 그래도 얘는 무슨 잘못이야 잘못한게 없는데 음 착한 척은 그냥 하는거지 실험이라잖아 헥 실험이라는 명분으로 아무 잘못 없는 식물을 괴롭힐 순 없어 헹헹 천사 나셨네 너 그렇게 계속 착한 척만 할거냐 헥 착한 척이 아니라 불쌍해서 그런건데 흠 야 싸워마 싸운거 아니고 나는 그냥 선생님께서 하라는대로 한거다 헥 쟤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거다 뿌 흥 백설아 착한 척 좀 그만해라 내가 또 정교 꼴등 만들어 버릴테니까 뿌 흠 흠 이제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텐데 너가 갖고있는 노트는 가짜거든 키키키키 미키 잘 자라라 기죽지 말고 잘 자라 박세인 방금 박성? 백설아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거? 응 뒤에서 들었는데 백설아 말도 틀린건 아니야 뭐라구? 식물이 무슨 잘못이야? 아무리 실험이라도 그러면 안들지? 이야 너는 절친이라면서 제 편을 들어? 편을 든건 아닌데 너 T지? 어 저리가 너도 필요없어 흥 니가 저리가 여긴 내 자리거든 허 행 행 행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 그러겠지 그래서 그 대가는 뭔데? 전교 1등 보다 달콤한게 있을까? 친구 친구? 친구가 뭐? 전교 1등을 하는 대신 친구가 한 명씩 사라지지 나 원래 친구 없어 원래 혼자 사는 세상인데 친구가 뭐가 중요해? 화장실 가야지 야 양달래 화장실 가자 안 간다 행 흠 비밀얘기 할 거 있는데 그래도 소용없다 뿌 뭐야 안 넘어와? 비밀얘긴데도 흠 알겠다 화장실 혼자 가면 기싸움 해야되는데 나는 기에 눌리지 않지 철호종 박생리 청귤등 박생리니까 어딜 쳐다봐 저리가 센척하면서 까불고 있어 쟤네 일진 아니냐 쟤네가 일진이건 아니건 어디서 센척이야? 아무것도 없으면서 넌 너무 기가 세 전교 1등은 아무나 하는 줄 알아? 이런 식으로 친구를 없앤다 맞지? 응 양달래는 이제 내 친구 아니야 그나마 나한테 있는 유일한 친구를 뺏어가다니 되찾는 방법은 다 있지 방법이 뭔데? 내가 내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해봐 그럼 다시 회복할 가능성도 있어 야 병 주고 약 주냐? 난 이제 알았어 이 1등 노트? 그냥 내가 갖고 있을거야 다른 사람이 못쓰게 그냥 갖고 있는다고? 어! 난 여기에 이름을 쓸 필요가 없거든 다른 사람이 이름을 쓰지 않는 이상 정교 1등짜리는 내꺼니까 아 그래 알아서 해라 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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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? 헉! 뭐? 박세인이 내 욕을 하고 다녔다고 피아노 학원에서 헉! 헉! 박세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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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워 나를 뒤에서 욕하다니 골등 노트에 적어주겠어 됐어! 그러니까 나한테 잘 보였어야지 행! 내 손엔 이런 노트가 있는데 야! 뭔 일이냐? 삐진 거 있으면 말해봐 흠! 너가 피아노 학원에서 내 욕하고 다녔다며 뿌! 무슨 욕? 자기가 공주인 줄 안다고 그건 사실이잖아 뭐? 이치야? 난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걔네가 지어낸 거겠지 잉!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? 카톡으로도 막 그랬다던데? 뭐? 카톡으로? 보샘! 진짜 그랬나 안 그랬나 그런 말 없네 그런 말 없음 걔가 지어낸 거임 됐냐? 오해 풀렸냐? 오해해서 미안하다 뿌! 흠! 매점 갈래? 흠! 아! 박쌤! 너 먼저 20걸음만 가있어 내가 금방 따라갈길 뿌! 20걸음? 알았다! 팍! 하나! 둘! 셋! 넷! 다섯! 여섯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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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러. 월여섯! 우 Jimin 여섯! 오! 에이씨! 에이씨! 음 난 벤정 사진 올렸네 댓글 달아야지 올드크프사각 음 내 댓글은 무시하고 오비키 댓글에만 답을 달았네 이건 일부러 나를 무시하는 거다 내 댓글 삭제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미안해 원래 상처 준 사람은 잘 기억 못해 네가 조금 나만 생각할 때가 있어 나도 모르게 상처 줬다면 미안하고 사과하고 싶어 야 너네 화해하는 거야? 중간에서 얼마나 숨 막혔는지 우리 싸운 적 없어 그래 우리 합격 끝나고 다 같이 탕으로 먹으러 갈래? 작물을 나 완전 좋아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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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너너너너머 어머 이렇게 펼쳐 놓으면 어떡해 어? 뭐지? 찢어졌지? 왜? 왜 찢어져 있지? 나는 내가 1등 노트를 갖고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, 티 지적이는 새처럼 산들바람처럼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갈 거야 짙은 한계가 우릴 가리지라도 너와 난 날 수 있어 우리는 날 수 있어